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른바 쌍특권법 재표결 안건의 상정이 불발돼 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인데요. 다만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절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중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목전에 뒀지만 여야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우려해 권한쟁이 심판 청구라는 꼼수를 들고 나와 쌍특권법 재표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전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으로 통과를 밀어붙였음에도 처리를 미루는 것은 자기 모순이자 국회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제2 요구 사유가 포함된 법무부의 자료 배포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이자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이 심판 청구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는데 청구 여부와 관련한 결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도 쟁점인 특별조사위 설치 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